안녕하세요. 팔레용 공무원장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10월 1일자 팔레용 공무원사업 수용대상물과 간접점유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3년 8월 1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4981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직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정기사업조합이고 피고는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이 사건은 건물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지작물로 되어 있습니다. 원고가 폐쇄했다가 상고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원고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조합이었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공유자들입니다. 그런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년 12월 14일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이전하게 하는 수용재계를 합니다. 건물은 건물인데 이게 아마 가설걸물 이런 걸로 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수용이 아니라 이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떼가지고 다른 데 옮겨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원고는 2018년 12월 11일 날 손실보상금을 공탁을 합니다. 토지수용금도 공탁하고 건물 이전비라든지 보상비가 등을 다 공탁을 하죠. 그러고 나서 원고가 2019년 1월 31일 날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을 2018년 12월 14일 자 수용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원래 이전하는 내용의 수용이 있었는데 건물에 대해서까지 등기를 하게 된 거죠. 이 피고들은 2013년 10월 24일 날 A에게 보증금 1억 원의 건물 지하층을 2017년 6월 27일에는 B에게 보증금 7천만 원의 1층을 2017년 9월 30일 C에게 보증금 1,500만 원의 2층을 각 임대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용개시일 아까 2018년 10월 14일이죠. 그 이후에도 A는 113일 B는 260일 C는 350일간의 각 인차 부문을 더 점유 사용하다가 퇴근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실상 이제 수용개시일 2018년 12월 14일부터 상당기간 지금 A, B, C가 더 임차를 하고 있었죠. 사용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임대인인 이 피고, 이 피고도 노동 간접점이 하고 있으니까 이거 그 점유 상당,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갖고 있는 점유 상당의 이익을 내놔라 라고 해서 청구를 하게 된 거죠. 이 문제는 이 A, B, C의 불법 점유기간 중 차임상당의 손해를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제 여기서는 지금 수용이 이미 돼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등기까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건물의 소유자는, 수용개시일 이후부터는 적어도 건물의 소유자는 원고 아닌가? 그럼 원고라면 원고가 자기 토지를 지금 갖고 있으니까 차임상당의 손해는 A, B, C에 대한 청구할 수 있지, 피고한테는 청구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는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 사건 건물은 지작물로 불리되어 이전 대상이었으므로 사업시행자의 원고는 소유권을 취조하지 못한다. 그래서 원고 명의로 건물이 등기가 되어있다로 하더라도 무효이다. 즉 수용재결에는 이전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수용에 따라서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다. 그래서 여전히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다. 그리고 가사, 원고가 수용으로 원시 취득하였더라도 임차권자는 손실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형수익할 수 있다. 이거는 법에 나와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권자는 누구죠? A, B, C죠. A, B, C. 그러니까 임차인들이죠. 수용할 수 있고 직접 점유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아는 경우 간접 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이제 털령 소유가 됐다 하더라도 이 임대차는 어쨌든 법에 의해서 수용교산금 지기적이기 전까지는 임차인 점유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임차인의 점유에 대해서 임대인, 타인의 토지도 임대해야 할 수 있으니까 임대인도 간접점유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들은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대지를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었고, 지장 밀린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인도하지 않은 토지의 타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임차인들은 손실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형 수용가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임차인의 정당한 점유 권한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간접점유인 피고도 점유에 걸려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손실 보상 완료가 있는 다음 날부터 토지의 임료에 대해서 피고들의 배상채금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로서의 임대가 아니라 이 건물의 임대인으로서의 간접점유의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점유, 임대차가, 그래서 결국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어떤 해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하지 않는, 여기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임대인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점유에 대해서 간접점유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토지 소유자로서의 임대가 아니라 임차인과 임대인과 관계에서 타인의 물건에서도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불법 점유에 대해서 임대인으로서의 간접점유자도 불법 책임이 인정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건물은 수용위원회에서 지작물로 모아 손실보상금을 지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수용 재결과 보상금 공탁 후에도 피고들이 여전히 소유권자입니다. 반면 임차인들은 손실보상금을 받을 때까지는 사용수기를 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손실보상금을 받거나 공탁된 이후에 그때부터 불법 점유에 대해서 피고들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간접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그 토지 부지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임대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임차인들이 손실보상금을 받은 이 날 다음부터의 토지임료를 피고들, 피고들도 임대인으로서 지작물이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 임대상당의 부당위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파기환송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작물로 수용 재결됐기 때문에 건물 등기가 털령됐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이것도 같이 알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